중국 팀으로 떠난 너구리의 최후 학원형 꼭 만나서 좋은 결투 했으면 좋겠어요. 날 때마다 계속 칠 거니까 그냥 한번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롤드컵 그룹 스테이지에서 다만 기아와 펌플러스 피닉스가 만났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용랩을 찍자마자 너구리에게 달려가는 쇼메이커 그렇게 살아가나 했는데 캐니언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6분 30초 만에 찻데스를 기록합니다. 이번엔 fpx가 칸을 노리는데요. 칸을 슈퍼플레이로 너구리를 데려가면서 fpx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구리를 노리는 쇼메이커와 캐니언 14분 만에 3데스를 한 너구리는 점점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텀으로 흡류하던 너구리는 캐니언에게 걸리고 쇼메이커에게 죽게 됩니다. 한타에서도 너구리는 베릴에게 물려 잘리게 되고 용한타에서도 쇼메이커에게 제압당합니다. 칸을 2는 3를люсu Lookin'&4를 Caribbean' 확인해도됩니다. 참다못한 도임비가 이니시를 걸며 한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쇼메이커는 빈집 터리를 시도합니다. fpx는 급하게 기원하는데요. 방해하는 캐니언 결국 담원이 fpx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너고리를 다고리 친 담원의 월드컵 레전드 경기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